워우! 여름이다! 올해의 도전창곡을 신나는 여러 노래로 출발합니다! 썸머타임 썸머타임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안에만 처박혀있어 안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버려 내 품에서 흘린 눈물 너만큼 나 힘이 들었어 잃어버린 너의 미소 자수 없을까 안녕하고 돌아서는 그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한 여행을 하자 바닷가로 빨리 떠나자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을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이게 아니야 우린 사랑했잖아 이제 다시 눈물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봐 일요일 아침에 즐거운 콘서트 도전! 참고! 신나는 여름 노래를 시작했어요 오늘 스튜디오에 비 오고 난리 났어요 비란이요? 저거 뭐예요? 폭포! 이 사람아! 비란이! 자 먼저 예선 대신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팀인 이영연씨와 홍지영씨 나오세요 좋아요 이런 퍼포먼스 좋아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?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동안 잠이 안 오고 계세요 퍼포먼스 정말요?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 프로라서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가수들도 긴장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 수많은 여자들 다 정리하고 이제 아들 둘을 자! 예선 대신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만 외쳐주세요 예선 대신표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박은지 이거 모르셨는데? 지금 긴장하셨어요 네 다음은 우리 아이돌계 조상들 모셔볼까요 토니안, 천명, 컴온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발 이 두 분 오늘 방송 분량은 좀 나와야 될 텐데 제발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이랑 함께하는 팀은 결승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예예 예선 대신표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아 아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거 혹시 짜거나 이런 거 아니죠? 아니죠 저희도 괜찮아요 저희도 엠블랙이 결승 오는 게 좋아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두 팀 조문근 정인팀 네 김현숙 씨와 백아영 백아영 씨 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 특집 도전천공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어떻게? 아름 첫 번째 대결 홍준영 이홍렬 대 박은지 투아이즈 여름 특집으로 하는 도전천공 이번 예선전은 일단 저희 대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용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모시려고 정말 공을 들였어요 지금 사실은 이용렬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도전천공이 있는 겁니다 네 삼파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정말요? 그때는 가요 올림픽 도전천공이라고 해가지고 나 왜 저러니? 김정은 씨 화장 봐 화장 봐 어떻게 와 이홍렬 씨는 그렇게 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정심사에는 가수 서신남님 이야 그러겠어 네 마지막으로 감정심사에는 플랜트 오픈해라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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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ep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정? 선태계였습니다 자태로 라이브 무대였네 다 Easter 아니 저때로 라이브였어요 밴드가 있네요 밴드가 있어요 기억이 나나 내가 아니 밴드도 있고 감정에 음정까지 심사를 했었네요 이용용 선배님이 파일럿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의 분위값과 또 저 가정에 그렇죠 다시 한 번 감상하시죠